박수 주세요 뭐가 또 나오느냐 인사하세요 보령의 귀염둥이 강보람입니다 노래 무슨 노래 하실게 노래는 서주경님의 쓰러집니다 부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쓰러집니다 박수 주세요 좋습니다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올 때는 내게 예고 없이 다가왔다가 이제 와서 나를 떠나요 말도 안 돼 핑계 어쩌면 잘 갖다 붙여 뻔뻔하게도 차라리 내가 싫어졌다 말한다면 차돌라마도 아니겠지만 차라리 해서 떠난단 말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댈 말이 듣고 있으면 뭐가 어때서랑 그런 건가요 사람이 전단인가요 가정길 그냥 떠나지 왜 돌려요 이제는 그만 날 울려요 가정길 그냥 떠나지 왜 돌려요 가정길 그냥 떠나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